니새끼 나도 귀엽다 지금 제주는 유채와 벚꽃이 한참인데요 저희는 방금 혼인지라는 곳으로 호이호삼이와 함께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혼인지는 수국 스팟으로 유명한데요 지금 가니까 벚꽃도 만발하고 또 사람도 없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산책도 가능한 곳이니까 근처에 사신다면 한 번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후원해주시는 후원사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점장님이 함께하는 마마의 마마 그리고 주파수의 고안별 마케터가 함께 만든 대화카드 애니톡을 니나기에 협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니나기가 출연료는 또 챙겨드리지 못해도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드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해부터는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톡을 출연하신 게스트분들께 드리고요 애니톡은 반려동물 친구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 7가지 카테고리 70개의 질문을 담은 카드로 평소 생각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으나 이야기 해보지 못했던 동물 친구들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체크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카드판 니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협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아틀리에가 다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샴푸로 돌아왔는데요 와디지 런칭을 끝내고 인터넷 쇼핑몰 29세치에 입점하셨다고 합니다 그린 아틀리에 샴푸는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천연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든 샴푸이니까 화학제품에 민감하신 분들 또 두피 트러블이 많은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이니까 니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꼭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사와 수의사가 함께 만든 반려동물 영양제 이거면 댕냥입니다 눈 건강에 잘 보인 댕, 피모 건강에 보드랍 댕 관절 건강에 잘 달린 댕, 종합 건강에 힘이 난 댕 장 건강에 속편화댕 이렇게 다섯 종류의 영양제가 있고요 아이들의 취약한 부분 미리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은 또 저희 게스트분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동쪽 평대리에 위치한 아일랜드 조르바 카페에서 드립백 여섯 개들이 세트를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새로운 공간으로 재정비돼서 새로 오픈한 아일랜드 조르바 여행 오시면 꼭 들러주시고요 계신 곳에서 마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고양이들의 숨숨집과 에코방석을 만드는 캣빵에서 에코방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캣빵 에코방석은 팟빵이나 인스타 청취 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댓글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반려동물 용품 캐치에서 캐치스틱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캐치 또한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반려동물 식탁이나 캐치스틱이 필요한 분들은 검색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니나기 후원이나 협찬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 또 출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인스타 h-a-n-c-o-p-y 로 오셔서 비밀기지 제비달빵이라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지혜님을 모셔서 반려묘 봉지와 사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또 와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멀지는 않으니까 그죠? 네 그럼요 뭐 못하고 오셨어요? 운전해서 운전해서 자동차로 자동차로 근데 저보다 또 빨리 도착하셔가지고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또 자세한 봉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봉지는 이제 11살 정도 된 여자아이였고요 되게 너무 과거 네 중성화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제 누나는 너무 예쁜데 누구에게 자랑할 수 없는 누가 놀러와도 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그렇지만 저에게는 너무 예쁘고 소중한 그런 봉지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황지애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봉지가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남장과 여장과 이제 성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좀 헷갈렸는데 삼색이죠 네 종류가 터키시한 거라고 조금 섞여있나요 네 맞아요 네 조금 섞여 있는데 그냥 음 그냥 보통 이제 코리안 쇼테어 느낌이 느낌이 네 근데 털이 좀 약간 길어요 음 장모가 조금 섞인 네 네 그래요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중에 또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해부터 첫 질문으로 공통 질문을 한번 넣어볼까 하고 준비해봤는데 반려동물을 이제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봉지가 이제 11살이 넘어가지만 첫 만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도 습도 공기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날에 진짜 날씨나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기억을 할 것 같은데 봉지를 어떻게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처음 만난 날 너무 오래된 거 같은 까마득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음 뭐 구조하거나 뭐 이런 아이가 아니고 그냥 아 이때쯤이면은 내가 고양이를 키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맨날 이제 랜선 이모노름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배가 이제 마침 이런 아깽이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느냐 고양이는 다행이다 뭐 이런 데 구조된 냥이들도 많고 사진을 계속 보면 아 얘 예쁘다 예쁘다 하지만 결정을 하지는 못하는 뭐 이런 상태였는데 딱 후배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럼 용기를 내서 해보자 해갖고 일단 그 후배네 집에 왔고 그래서 데리러 갔죠 이제 날을 받아서 요맘때쯤 한 한 4월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맑은 날이었는데 사실 저도 너무 긴장해서 그리고 막 좀 책임감이 입양을 돌컥 하겠다고 하니까 책임감이 너무 생겨가지고 그냥 긴장해서 그냥 아 맑구나 뭐 이 생각만 하고 날씨가 맑구나 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그 그냥 긴장을 제가 너무 해가지고 지금도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구나 그래서 이제 후배네 가가지고 봉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뭐 이동장이나 이런 것도 다 갖춰서 갔을까요 모든 걸 다 세팅한 상태에서 봉지만 데리고 오면은 집에도 화장실이랑 캣타워나 이런 걸 다 준비한 다음에 봉지를 데리고 오신 건가요 대단하시네요 첫 반려동물인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반려동물과 살았다는 경험은 어렸을 때 강아지가 있었던 적 말고는 고양이랑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고다카페를 통해서 보고는 있었지만 왜 고양이를 내가 함께 살아야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뭐 좋아하는 게 딱히 이유가 어느 날 그냥 문득 고양이가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친구네 뭐 이제 놀러가서 고양이 키우는 친구네 놀러가서 보면 아 이런 생물이 있다니 뭐 이런 것들 느끼면서 언젠가 키우면 시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후배 연락에 이제는 키워도 되겠다 하셔가지고 봉지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봉지가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름이 왜 봉지인지 이름에 담긴 뜻이나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이한가요 봉지가 그쵸 봉지 그 후배가 이제 남자애랑 여자애가 두 마리가 있다 와서 원하는 느낌이 있는 친구를 데려가라 나머지를 자기가 맡겠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봉지가 봉지 쪽이 너무 미묘야 봉지가 얘다 해갖고서는 얼빠시네 그럼요 아름다운 것은 늘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며칠 같이 있었으니까 봉수라고 자기는 이름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뭐 그래 심플한 게 좋다 뭐 구수하고 남매니까 어 그러면 봉 봉 뭐가 있을까 네 하다가 그냥 그래 내가 뭐 지혜니까 그래 그냥 진짜 따서 봉지 좋은데 아싸 그렇게 해서 봉지와 봉수가 되었다 그런데 봉수는 지금 잘 있나요 이 집안이 뼈대가 완전 큰 집안이에요 그래갖고 엄마도 컸고 봉수도 크고 우리 봉지도 큰 편이에요 몇 킬로 되죠 봉지가 지금은 한 5.8 뭐 이 정도 되는데 봉지가 봉지가 5.8이고 큰 고양이일까요 그런데 한 7킬로까지 나갔어요 저 10킬로 되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어서 봉수가 11킬로예요 11킬로요 그렇다면 뼈대에 있는 집안이 맞습니다 그래요 봉지는 이제 초반에도 내가 너무 자랑하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일명 숨냥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놀러 가서 봉지를 보려고 해도 봉지가 없어서 상상냥이랑 같이 산다 너 사실 고양이랑 살지 않지 라는 말을 듣고는 한다고 했는데 저도 예전에 알던 친구가 고양이를 제가 이제 고양이를 잘 모를 때니까 고양이를 키운대요 그 집에 좀 들락날락한 일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너무 맞아요 근데 너무 늘 없었으니까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를 사실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숨냥이들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있는 동안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갔던 거죠 저는 정말 본 적이 없는데 봉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봉지도 일단은 사람이 오면은 숨어요 저기 정말 안 보이는 저도 가끔은 여기 어떻게 숨었나 싶은 네 숨어서 사람이 가도 한 한두 시간 정도 있다 나와요 괜찮아 나갔어 아무도 없어 그래도 음 나가 뭐 냠냠 줄까 그러면 음 그런 정도로 진짜 무서워하는 겁이 많은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나요? 음 초반에 얼떨결에 어디 꼭꼭 못 숨고 이럴 때 침대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나 누군가가 꾸겨 들어가서 적극적인 사람이 막 하면 하악 하고 그렇게만 그 정도 그래도 봉지가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좀 고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들어갈 만한 데를 막거나 이렇게 좀 방에 있을 때 아무도 숨을 데가 없을 때 사람이 들어간다거나 해본 적은 없으신 거죠? 그거는 그냥 얘가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얘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타인이나 뭐 어떤 낯선 거를 저랑 있을 때도 가끔 제가 갑자기 뭔가 행동을 할 때 깜짝 놀라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집사님도 갑자기 일어난다거나 예고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예민하거나 좀 겁이 많은 양이군요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을 보면 우리 봉지의 얼굴이 너무 빵실빵실하고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봉지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고 상상 고양이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사람도 또 싫어하고 싫어하는 게 예민해서 그런 거지 또 집사님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같은 종인 고양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봉지의 이런 성격에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단점은 내 새끼를 누가 아 보면서 예쁨 보는 것도 또 즐겁잖아요 근데 그런 나는 아는데 얘가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이런지 아는데 그런 것도 조금 아쉽죠 마음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나만 바라본다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또 얘를 누군가가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이럴 때 케어해 줄 나중을 생각하면은 아 얘는 나뿐이 없는데 어쩌나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집에 있으면 계속 졸졸졸 자기 잘 때 말고는 계속 졸졸졸 쫓아다니고 계속 쳐다보고 있고 화장실 앞에서 샤워하면 울어요 물에 빠진 거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지 울고 화장실에서도 안 열어주면 막 엉엉거리고 열어주면 또 빤히 쳐다보고 있고 그냥 정말 사람이랑 다른 개체가 없으면 고양이의 행동 모든 걸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게 건강할 때가 괜찮은데 다른 사람 또 다른 고양이 다른 생명체니까 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싫어하다 보면 병원에 가는 거 자체가 무척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또 11살이 넘어가면 병원 갈 일도 잦을 텐데 병원 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봉지랑 눈치 싸움을 엄청 합니다 가기 전부터 가기 전부터 그래서 일단은 이 이동장의 존재를 알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1, 2주 전부터 일단 꺼내놔요 장을 꺼내놓고 어딘가 이제 세워놔요 처음에는 그것만 꺼내도 얘가 어디 숨어요 아 이동장만 꺼내줘 그래서 놓고서는 당장이 아니란다 하고 안심을 시켜두다가 가는 날짜가 되면 저는 정말 잠을 못 자요 못 잡으면 어떡하나 시간 예약을 해놓고 가는 건데 그래서 우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서 최대한 얘한테 안 들키게 평상시대로 행동하다가 문을 일단 닫고 후다닥 들어서 들어서 이렇게 눕혀놓으면 안 되고 세워놓고 밀어넣어서 이동장을 세워서 손톱을 깎을 때도 서로 눈치 이렇게 보다가 조금만 내가 부스럭하면 도망가고 눈치 싸움이 서로 엄청 해요 그럼 손톱도 평상시에는 깎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한 손톱 같은지도 네 한 5, 6년 정도? 5, 6년 그래도 꽤 됐는데요? 5, 6개월 정도 된 줄 알았네요 5, 6년이면 많이 됐네 5, 6년 후에나 그것도 그냥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몸으로 제압을 해서 이렇게 싫다 하는데 막 억지로 하는군요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사실은 병원 같은 경우는 피검사나 그런 것들이나 예정된 것들은 그렇게 한다지만 갑작스럽게 뭔가 배탈이 나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급하게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저는 가기 전에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신다는 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호의를 키울 때 저희 집 강아지가 저도 몰고 수의사도 몰고 다 무는 상황이니까 병원에 가야 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릴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다행히 또 그런 상황은 벗어났는데 봉지도 좀 수월해지고 있는 편이죠 네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모든 게 조금씩은 네 수월해지는 수월이라고 하면 참 그렇지만 네 조금 서로 익숙해지는 거죠 전보다는 나아지는 네 근데 지금이야 뭐 집사님 바라기가 되었지만 또 입양 초기에는 한 달간 또 무척 힘들어서 참 조심스러운 생각이고 지금 생각하면은 뭐 어쩔 수 없었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파양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도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좀 슬프지 않게 즐겁게 이건 정말 우리끼리 우리끼리 어디 봉지에서 들으면 절대 안 돼 즐겁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끼리의 비밀입니다 이거 아 그치 네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내가 입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많이 보잖아요 요새는 뭐 SNS도 있고 그러면 타 모든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양이들은 타 성격 좋은 고양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울 때도 항상 이렇게 나한테 왔고 네 오고 항상 친근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데려왔는데 얘가 이제 쇼파 밑에 구석에 막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런 대치가 한 한 달 뭐 이렇게 있었는데 또 밤에 몰래 이제 화장실 가고 사료는 먹고 그래서 사라는 있구나 하지만 볼 수가 없었다 처음에 한 두 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싶고 너무 내가 뭘 잘못하나 막 찾아보기도 했는데 또 뭐 잘 안 나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다 후배한테 이제 그 봉수 아범한테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친구도 내가 힘들어하는 거를 보고 그러면은 다른 입양처를 한번 찾아볼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근데 얘가 어디를 가서 또 예쁨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짠한 생각도 들고 또 저럴 텐데 당분간은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 친구하고 어쨌든 묘연이 닿아서 가족이 되기로 결심을 한 건데 그야말로 결심인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나아지겠지 금방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래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계속 키우게 된 거죠 네 근데 뭐 파양 생각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힘들다라고 하소연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되게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되게 큰 결심을 하고 입양을 한 건데 너무나 내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다른 모습이니까 그렇지 여태까지 다 내가 생각한 거는 고양이랑 잘 지내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데리고 왔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희 호이도 예쁜 모습만 보고 열 마리 중에 제일 예쁜 애로 골라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어 이게 내 생각이랑 다르고 내가 생각한 강아지에 대한 이미지에 완전 반하는 친구가 왔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정말 막 엄청 화날 땐 너 우도에 갖다 버릴 거야 막 이랬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근데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도 그만큼 성장했잖아요 지금의 내가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게 너무 아쉽죠 아쉬워요 그때 좀 더 뭔가 다른 방법들을 좀 더 시도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얘가 너무 스트레스받아니까 그냥 좀 이렇게 놔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성장을 한 거라 사실 이렇게 되면 둘째를 들이면 그 아이가 혜택을 온전히 다 받아요 근데 봉지는 또 둘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친구니까 또 의외로 고양이를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전에 한번 어 인보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다른 친구를 네 뭐 길에서 샴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동생이 자기네 이제 동네 그 근처에서 그래갖고 근데 또 사람 손을 막 따르고 그래갖고 자기랑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하잖아요 샴은 또 그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일단은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갖고 인보를 하고 중성화까지 해갖고 이제 다른 데를 보냈는데 중성화도 안 돼 있었구나 그래서 입양을 보냈는데 얘가 또 파양을 해갖고 왔어요 다시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좀 또래고 그 아이는 또 남자였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싸워가지고 그 막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렇게 둘이 공중에서 확 붙어서 붙어갖고 이렇게 털이 확 날리는 진짜로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막 꼭 그런 식으로 싸우고 봉지가 그래도 싸움을 좀 하는 친구였네요 숨진 않고 손갈은 있습니다 그 개체가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둘째도 또 막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 번 그런 이제 또 경험이 있으니까 좀 애기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나무를 유심히 보고 있긴 했었어요 아 진짜 둘째로 혹시나 근데 또 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봉지가 또 안 받아들이면 또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나무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접대량이 됐냐면서 바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 가서 크느냐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좀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또 개도 있고 저희 손님들도 저희 집 안으로 좀 많이 들어오셔서 그냥 두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처음 왔을 때는 저희도 그 구석에 손 안 닿는 데 가서 있었거든요 나무도 그래서 꺼내오고 꺼내오고 했고 저희가 계속 집 꽂히면서 공사하니까 그 소리에 너무 노출이 돼서 웬만한 소리에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걸 극복해서 좀 괜찮은데 나무는 좀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봉지는 어쨌든 싸움은 잘하지만 예민한 친구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둘째는 생각이 없으신데 아직까지는 봉지가 또 집사님만 봐서 그런지 아니면 또 그런 성격이 아니라도 고양이들은 또 큰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봉지 사진을 올려두시고 내가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많은 시간들 또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라는 말을 써두시기도 했더라고요 봉지는 지혜님께 어떤 의미이고 또 이 낯선 제주생활에 어떤 존재로 남았을까요 딱히 너무 큰 의미라기보다 그냥 지금은 너무 가족 같고 파트너고 집에 가면은 일단 저도 굉장한 집순인데 그게 봉지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성향이었을 수도 있고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지금은 얘가 없었으면 적막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은 너무 막 볼 때마다 고마워 하게 되고 네 그렇죠 둘만 처음부터 같이 온 거죠? 제주도에 올 때 아 제주도에 올 때 제가 먼저 오고 친구가 친구네 집에 이제 약간 임시보호를 맡겼다가 제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입도를 한 거죠 그 기간은 긴가요? 좀 네 한 1년 이 정도 있었어요 진짜? 1년 동안 그 집에서는 너무 미안하다 봉지야 그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숨어 있었 방이 하나 여유 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냥 계속 숨어 있었던 거죠 거의 그랬구나 네 지애님은 지애님은 제주도에 정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못 움직이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뭔가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바로 데려오지는 못했고 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자리를 잡았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봉지를 데리고 오는데 후문은 뭘로 왔을 거예요? 비행기 배 어떤 걸로 왔어요? 비행기로 비행기로 비행기에서는 어땠어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엄청 바쁠 때여서 네 친구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키로가 케이지까지 해가지고 기내에 탑승할 수 있는 무게였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그럼 타면 되겠다 했는데 그 항공사에서 처음엔 안 된다고 수화물로 보내야 된다고 다 내가 계산하고 막 해서 갔는데 수화물로 보내야 돼서 막 당황을 하다가 그러면 뭐 수화물 보내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또 그쪽에서 나름 배려를 해준다고 그러면 기내에 갖고 가는데 종이박스 같은 거 있죠 네 맞아요 네 거기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봉지는 거기 옮길 수 없는 아이거든요 한 번 들어가서 얘를 나오면 컨트롤하기가 힘든데 어딘가 숨어버리고 친구는 또 그 정도인지 모르고 옮기는 과정에서 얘가 막 탈출을 해가지고 그럼 막 어디로 막 이렇게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너무 놀라서 얘를 막 겨우겨우 잡았대요 그래서 케이지에 넣어서 오긴 했는데 와서 딱 만났는데 막 다 피 나고 피 나고 양 손이 다 피가 막 엄청 나고 얘도 지쳐있고 막 친구도 지쳐있고 노 저는 너무 미안하고 네 그래요 그 공항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이용을 했으니까 좀 팁을 드리는데 사실 공항에 갈 때 이제 케이지하고 아이 몸무게하고 다 정해서 맞춰서 사실 가는데 항공사마다 그게 좀 달라요 저는 이번에 서울에어를 이용했는데 거기는 케이지 포함 5kg여서 저희 나무가 4kg였고 이제 1kg짜리 케이지를 구해가지고 갔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그 검색대에서 애를 꺼내라는 거예요 아 언니 이런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애를 꺼내라는 거예요 애를 꺼내서 그 엑스레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안고서 그 검색대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무가 얌전한 편이니까 꺼내면 오히려 나와 있는 걸 더 좋아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꺼냈죠 꺼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둘이 이제 나중에 아니 근데 이게 정말 겨우겨우 넌 친구들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선택사항이어서 안 꺼내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엑스레이 근데 예민한 주인들은 그 엑스레이 그 스캔하는 것도 싫어할 수도 있어서 꺼내기도 하는데 선택이니까 정말 어렵게 케이지에 넣었다면 그냥 저희는 안 꺼낼게요 하고 엑스레이 통과하시면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올 때는 근데 또 그렇게 꺼내세요 꺼내지 마세요 이런 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엑스레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왔는데 어쨌든 그럼 수화물 온 게 아니라 그 박스는 줬지만 다시 잡아서 케이지에 넣어서 네 우리는 그렇게 왔는데 그리고 수화물보다는 발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낫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추려주면 좀 조용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혹시 타서 제주도로 오시거나 제주도에서 병원 때문에 육지에 가신다면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티웨이가 7키로에서 9키로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어떤 리플로에서 봤는데 꼭 키로수 확인하신 다음에 맞는 곳에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체수가 겹치면 저희도 갈 수 있고 맞아요 봉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서 그러면 안 돼서 그 개체수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끔 입도하시는 분들 저희 달빵의 독채에 고양이랑 같이 왔던 분들도 있어요 강아지도 있지만 배를 타고 오면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는 여권같이 사진을 갖고 오면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랑하는데 너무 귀엽다 맞아요 여권처럼 이벤트처럼 해가지고 애들 또 좀 쉴 수 있는데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놓고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계속 이제 봉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호이 얘기도 몇 번 했지만 우리 호이가 떠올라요 호이는 근데 또 사람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다른 개들도 좋아하지도 않고 저희 호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저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 너도 이렇게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 하고 또 수긍을 할 때가 있는데 봉지를 보다 보면 근데 또 개랑은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아 조금 더 좀 손을 타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길냥이랑 마당냥이 이렇게 애교 부리는 거 보면은 아이고 얘네만 해도 이런데 아이고 아쉽다라는 거를 좀 써놓으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셨겠지만 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쉽다 처음에는 정말 상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 그래 너는 그런 모습이고 나는 내 모습이고 너라고 뭐 내가 마냥 다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서로 존중해주는 정도 사람을 대할 때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냥 서로의 모습을 그냥 인정해주는 지금은 그런 면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정도는 상식이고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상식과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랑 다른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인정하면은 서로 편한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바꾸려고 하고 어떤 자기만의 룰로 안 들어오면은 사람이랑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동물 친구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또 거기서 배워서 사람한테 적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스승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근데 또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친인관적인 이런 아이들 보면은 막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보려고 그래 이거야 이러면서 남의 집 가갖고 막 대리 만족하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고 저는 비글을 너무 만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그렇게 막 안거나 못 만지니까 다른 비글 친구 오면은 막 끌어안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런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봉지가 일단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욕지를 가셔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믿고 막 길만 할 때가 있는지 아니면 지인분들이 와서 밥을 주고 화장실만 치워주고 가는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 저 말고는 아무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화장실도 더 많이 지금 두 개 있는데 더 박스로 해갖고 한 뭐 네 개 뭐 이렇게 훨씬 많이 만들어주고 사료도 자율 급식을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사료도 엄청 물도 엄청 쫙 깔아놓고 일단은 가고 근데 그래도 이제 또 불안하니까 한 2, 3일에 한 번씩 동네에 이제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이 또 있으니까 좀 부탁을 하고 저도 이제 가서 해줄 때도 있고 서로 품마시를 하죠 그렇죠 품마시는 하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그냥 안 맡기기도 하시는군요 네 오히려 그게 아예 봉지한테 더 나으니까 나을 것 같다는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낯선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해주고만 가도 또 한 2시간 3시간씩 또 구석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서 카메라는 뭐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또 기계치 뭐 이런 건가요? 뭐 아니 그런 거보다도 어디 숨어있지 볼 수 있을까? 내가 카메라로? 뭐 이런 이런 기분 네 그래도 걱정되면은 하나 설치하면 그것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더 좀 못 움직이는 두 번 갈 거 한 번 가고 여행도 제가 원래 여행을 엄청 다녔었는데 이제 제주에 오고 나서 봉지라 이제 이제 되게 된 후로는 여행도 거의 길게 못 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원래는 그럼 여행을 어디를 그렇게 다니셨나요? 여행은 뭐 집순이라고 하셨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또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원래 제가 뭐 일 때문에 미국에 잠깐 한 3년 정도 살았었는데 영어 잘 하시겠다 아니요 생존 영어 서바이벌만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남미 쪽하고 유럽 쪽도 뭐 예전에 갔었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남미 쪽 불러서 유럽 쪽 해갖고 터키까지 갔다가 뭐 이렇게 오고 아 이미 다 다니셔서 안 가도 되겠는데요? 좀 많이 다녔습니다 네 안 가본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SNS 보면은 너무 제주도에서도 많이 잘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집순이 아닌데 집순이인데 저야말로 맨날 산책만 하고 고양이 사진이나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근데 집사와의 애착관계가 이제 끈끈하니까 집사님이 아까도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놀이 같은 거는 좋아하는지 또 아니면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꼭 놀아줘야 되는지 어떨까요? 놀이도 간식도 그렇고 놀이도 그렇고 딱히 관심이 많이 없어요 자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숨바꼭질 이런 거 좋아해요 숨바꼭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불 밑에 이렇게 아 아니면 이게 반응이 없으면 이제 내가 움직여서 이렇게 숨어있으면 한참 있으면 이애 하고 자꾸 찾아요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서로 인지하는 거 맞아요? 그럼요 안 온다며 와요 한참 있다 와요 한참이 얼마였죠? 1분? 1분이 뭐가 한참이야 바로 오지는 않고 1분이면 금방 오는데 1분이면 SNS 좀 하고 있으면 오겠네요 궁디팡팡 엄청 좋아하고 궁디팡팡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나무 바로 궁디팡팡을 바로 해주셨잖아요 저희 나무는 궁디팡팡을 중독될까봐 아예 안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좀 머리쪽이 아무래도 아프니까 이렇게 울리게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숨냥이 하니까 저희 5회 출연자였던 유선님께서 유선씨 아시죠? 그분도 다섯 봉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한 3년 정도 오가야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귀는 사람이 생겨도 3년은 못 본다라는 말이 너무 재밌었는데 봉지는 몇 년 예상하십니까? 뭐 결혼을 한다거나 누구 룸메이트를 드린다거나 했을 때 글쎄요 한 세 달? 세 달? 엄청 짧네요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는 얼굴을 살짝이라도 볼 수 있는 건 아 세 달? 아 그럼 긴데 세 달 정도면 얼굴은 볼 수 있다 네 그럼 뭐 얼굴만 잠깐 보고 아무것도 나눌 수 있는 게 없나요? 근데 점점 또 그것도 익숙해져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세 달 세 달은 고양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뭐 너 고양이 키워?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렇죠 왔다 간 친구들은 특히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치 화장실이나 이런 것만 있으니까 키우고 싶어서 갖다 놨나? 맞아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요 제가 이게 니나 귀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여쭙는데 만국의 소십 양 집사들이요 외로워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랑 친해지는데 3년에서 5년 걸렸다는 이야기를 트위터에서 보시고 또 그런 말이 본인에게도 위로가 되게 많이 됐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혹시 봉지 집사님처럼 어디선가 마음을 열지 못하는 양이랑 함께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때 내가 위로받았듯이 위로를 혹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위로를 받은 게 대부분은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양이들이고 그런 양이들이 더 노출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이런 소십 양들은 사실 노출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매력적이라고 느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더 좀 자책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더 잘했으면 얘가 좀 성격이 이루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나 때문에 그런가? 나를 닮아서 그런가? 자책하는 시간도 꽤 있었어요 보면은 거기 댓글에도 질문하라고 써준 거 밑에도 내가 그 시기에 바빠서 얘가 이런 건 아닐까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책을 지금 생각해보면 하지 않았으면 그 시간에 더 좀 신경을 써주고 뭔가 다른 걸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냥 함께 살고 싶은 우리의 노력들은 다 똑같다 누구나 애가 성격이 어떻든 간에 그런 얘기들 그래서 더 봉지와 저와의 관계가 애틋하듯이 그분들에게도 그런 아이를 가지는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시간 시간 간식 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은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좀 더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모르고 정보도 없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그런 자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책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 니나기를 만든 것도 그 어떤 몇몇 유명한 몇몇 고양이들에게 스피커가 많이 가서 아니 우리 주변에도 정말 이렇게 잘 키우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잘 키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 니나기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혜님도 나와서 이렇게 숨냥이 얘기도 할 수 있고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지혜님이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게 뭐 다른 계정이 좀 어려우면 트위터 계정이라도 그걸 정말 고양이가 이런 고양이도 있어요 라고 해야지 조금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말 예쁜 것만 보고 뭐 예쁜 품종량만 보고 이렇게 드리지 않아도 이런 고양이들도 있다 근데 만약에 너가 이런 고양이가 길냥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잖아요 나무도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정말 모르잖아요 뭐 심지어 병이 태생적으로 있었던 것도 모른 채로 우리가 드린 거니까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봉지 사진을 많이 보고 싶은데 계정이 지금 제비달빵이라는 계정이라서 봉지 사진을 많이 자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예 반대로 동물 계정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 계정 안에 또 게스트하우스를 올리는 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너무 이게 갑자기 게스트하우스 광고를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계속 동물 친구를 막 올리다가 반대로 동물 친구들을 이걸 더 좋아하니까 동물 친구들 올리다가 보면 나는 사실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이 계정을 시작을 했는데 물론 호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거 밸런스 맞추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거 계정을 분리해서까지 올릴만한 부지런함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상상 속 고양이가 된 것 같기도 한데 봉지의 지분을 좀 더 늘려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생각은 항상 하고 있고요 원래 계정을 따로 만들었어요 얻는데 그게 뭐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단계 아직도 뭐 다음 단계를 계속 하려는 거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갖고 그냥 에잇 하고서는 내비두고 저도 검색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샵 해갖고 제주년 봉지라고 따로 태그를 내가 찾기 쉽게 이렇게 해놓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따로 만들어서 그냥 제가 보기 쉽게 만들 생각도 있어요 사실 그 태그 때문에 저는 이번에 되게 쉽게 봉지 사진만 쏙 골라서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만 더 어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봉지를 알고 나니까 사실은 저는 진짜 저도 키우는지 몰랐어요 고양이랑 산다는 느낌을 한 번도 풍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길향으로 찍을 수도 있고 뭐 어디 있는 애들도 찍을 수도 있을까 하니까는 봉지에 대한 걸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언니 계정을 항상 보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왜 봉지 사진을 못 올리는지 제비달빵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달빵이라는 게 육지 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낯선 개념일 것 같은데 또 하숙이랑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하숙이랑 다른 점은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렴하게 좀 오래 묵는 숙소 개념이라면 이 달빵은 또 한 달 살기랑은 또 한 달 살 수도 있지만 근데 또 한 달 살기의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달빵은 어떤 곳인가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묵을 수 있는지 또 제비달빵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홍보 좀 하고 가시죠 뭐 한 달 살기예요 한 달 살기인데 뭐 더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뭐 광고를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검색해서 찾기가 어렵게 찾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찾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초기 분들은 정말 어떻게 나는 운이 좋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고 보통 이제 쉐어하우스는 20대부터 그러니까 성인부터 한 뭐 50대 뭐 이 정도까지 제가 블로그로 주로 이제 댓글로 봤고요 근데 거기에 나이 제한은 써놨는데 사실은 뭐 나이 때문에 안 됩니다 거절하기가 제가 뭐라고 거절하기가 뭐 해서 좀 이제 양해를 구하고 받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보통들은 이제 좋은 분들이 1박 2일 뭐 3박 4일 이렇게 짧게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좀 사는 것처럼 늦잠도 자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안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제주에 내가 한 달 있으면 좀 보통 어디 나갔다가 집에 가자 뭐 이렇게 숙소가 아니라 집이라는 표현들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와서 서로 새로운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러는 모습들도 되게 좋았고 또 제주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기 전에 조금 맛보기 같은 거 해보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좀 뭐 집을 얻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오래 있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주변에 이제 물어봐서 뭐 이렇게 도움을 약간씩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는 저도 혼자 이제 내려와서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조금 더 많은 멋진 여성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도 힘이 날 것 같고 다른 이제 동칭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잘은 몰라도 보면서 힘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꿈꾸며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블로그로 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 달 살기가 가능한데 이제 한 달 살기라는 게 어떤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이제 이게 여성 전용이잖아요 여성이 어떤 낯선 집에서 한 달 사는 거는 쉽지가 않고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는 달방이 이제 하숙처럼 방에 방방마다 메이트들이 있고 그 메이트들이 운 좋게 또 나랑 잘 맞으면은 정말 즐겁게 있다 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주인분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살기 위해 한 달 살기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맛보기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예전에 한번 사진 촬영 때문에 한번 갔다가 저 정말 기회되면 와서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약간 로방처럼 있는데 지금 육지의 셰어하우스 좀 생각하면 좀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한번 한 달 정도 시간이 나서 살고 싶다 하시면은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제비 달방 찍으시면은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달방에도 마당냥이들이 좀 찾아오겠죠 고양이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들 예뻐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 알아보는데 마당냥이 가끔 쇠양지나 또 지네 이런 거를 물어다 주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지네는 못 얻어 먹어봤는데 생쥐는 좀 자주 얻어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보고 있으니까 어 잘 먹었어 하고서 이제 버리는 것 같지 않게 잘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걔네들 상처받을까봐 우리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혜님은 어떻게 치우시나요? 그렇게 하나요? 일단은 정말 지네도 그냥 자기들이 놀다가 논 건지 뭐 그냥 나에게 선물이라고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거는 있으니까 조그만 뱀도 있었고 실뱀실뱀 지지난 중간에도 전화가 왔어요 문 앞에 쥐가 있나라고 네?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상에 올려놓은 것처럼 문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조그만 정말 아기를 딱 이렇게 갖다 갔더라고요 아이고 이 녀석들이 정말 고맙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그래 잘 먹을게 뭐 하고서 그냥 치우죠 주로 치우고 지금은 이제 중성화를 새끼 때 이제 오던 애들 중성화를 거의 다 시켜갖고 지금은 좀 이제 안정화가 됐어요 이렇게 항상 있는 애들이 개체들이 있는 애들이 있고 한 번은 중성화를 시키러 보냈는데 같은 날 이제 한동리의 다른 곳에 있는 양이가 또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얘를 갖고 와서 풀어줄 때 바꿔서 풀어준 거예요 둘이 바뀌었는데 완전 일주도로 넘어서 이렇게 양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나 서로 그분과 또 연락해갖고 바뀐 건 어떻게 하셨죠? 둘 다 없었는데? 그쪽 친구는 약간 좀 친한 애였나 봐요 둘이 고양이가 닮았나요? 아니요 그쪽은 그냥 검은 애였고 우리 애는 삼색이었고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근데 한동리만 보고 이제 뭐 잘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쪽 애는 이제 굉장히 친한 애여서 바로 막 집에도 들어오고 이런 애여서 딱 집에 와서 보니까 없어 풀어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래갖고 그러니까 거리가 한 2km, 3km 뭐 이 정도 있고 일주도로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한 2주 있다가 그 전에 있는 친구는 우리 근처에 있어서 찾아갔어요 잘못 오는 애는 근데 우리 애는 못 찾으니까 근데 한 2주 있다가 나타난 거예요 집에 그 일주도로를 건너서 왔어 애가 대박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라고 대견해갖고 이름을 장군이라고 붙여줘야겠다 장하다고 여자였지만 장군이라고 붙여주고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장군이 장군이 근데 다들 오해하셔서 그래갖고 그 친구가 이제 지금 거의 터줏대감식으로 너무 멋있다 애들 막 다 뒤에 달고 다니면서 막 앵앵거리면서 간식 얻어먹고 막 또 되게 쿨하게 또 가요 이름 너무 잘 지었네요 장군이 고양이를 딱 끌고 다니면서 그럼요 쥐도 갖다 놓고 근데 이 쥐나 진해도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시골생활에 익숙해져서 사실 진해나 뱀을 봐도 아 물론 싫죠 물론 익숙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육지 사람들은 정말 잊고 지내는 존재잖아요 엄청 놀라죠 약간 구전동화에 진해부인의 복수 뭐 이런 구전동화에나 나오는 그런 건데 이게 진해가 실제로 눈에 보인 적은 정말 오래된 일이잖아요 육지 분들이 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정말 그분들이 놀랄까 봐 사실 우리는 걱정인 거죠 뭐 이거가 우리가 끔찍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울면서 잡아야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연락을 받을 때마다 근데 그 계정을 보면은 제비달빵 계정을 보면은 육지 사시는 분들도 팔로우하면 너무 좋은 게 태그 제비달빵을 검색해서 정말 한번 팔로우를 해보세요 제주 동쪽에 나들이 갈 만한데 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진짜 그 글을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글이랑 함께 정리해서 올려가지고 제주에서 되게 오래 산 언니가 동생들한테 여기 한번 가봐 여기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걸 저는 느끼는데 사실 지혜님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황신 것도 처음 알았고 우리가 어 언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제 이름은 저 제 풀네임 모르시죠 한카피로만 아시죠 아 알았는데 어 그렇잖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통성명을 제대로 해서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얘가 어디서 왔고 한 게 아니라 오다가도 어 언니 뭐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알고 지낸 사람인데도 저는 언니가 언제나 이렇게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건 그 인스타 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두 번은 내가 따뜻한 척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글을 올리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뜻한 운영하는 이유가 있진 않겠지 영업과 관련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따뜻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는 이런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음 저도 되게 사실 봉지랑 닮은 느낌이 드는 게 저도 좀 수줍음이 많아서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서지를 잘 못해요 표현도 잘 못하고 근데 글은 좀 내가 표현하기가 쉽잖아요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조금 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예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러는 거를 좀 하고 싶고 음 그런 노력인 거고요 사실은 뭐 그런 따뜻한 것보다 개그왕이 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개그 욕심이 있으시구나 그럼요 욕심만 있어요 이거 맨 처음에 할 때 나는 별로 슬픈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웃기고 싶다 라고 하셨거든요 전혀 안 웃겼잖아요 아 정말 실패야 실패 실패는 아직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웃길 수 있는 소재가 우리 봉지가 사실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웃기는 에피소드를 근데 뭐 우리 봉지는 자는 거 좋아하고 재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라 맞아요 웃기기 쉽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인스타로 받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희카리 브릭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제 친구네 첫째 냥이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존재한다더라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진다고 구전동물 구전동물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구전동물 너무 깜깜 웃었어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네 이거야 구전동화처럼 구전동물이라고 하는데 봉지는 처음부터 집사님한테만 보이는 냥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수준냥이 되었을까요 하고 질문하셨는데 경계심이 많은 봉지가 조금이나마 경계를 낮추는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하셨는데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그 1년 정도 같이 산 친구고 아직도 연락하시나요 혹시? 다른 입양 보낸 입양이 아니라 임보 했었던 1년 동안 건너 건너 아는 분한테 이렇게 입양을 한 거라서 입양 말고 봉지 임보 해줬던 분 아 그분도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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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갖고 네 지금은 연락이 그분이 갑자기 오면 3개월보다는 좀 짧을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연 그럴까 그러면은 애초에 그 봉지랑 봉수가 있을 때 봉지의 성격이 조금 소심하다 좀 숨는다라는 정보가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렇게 심할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그 엄마가 굉장히 까칠하고 막 학학거리고 막 이러는 아이여서 거의 애기 때 사람들 못 보게 이렇게 구석에서 거의 한 그러니까 젖될 때까지 계속 사람을 거의 못 보고 이렇게 자라서 검색을 막 열심히 왜 얘는 이런 성격이니까 검색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보통 고양이들이 성격이 형성이 되는 게 태어나서 3개월 정도 안에 사람 손을 얼마나 많이 탔는지 뭐 접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특히 이제 애기 때 막 젖 먹여서 키운 애들은 다 그런 적대 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성격을 교정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열심히 찾아봤는데 또 그 성격이란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 성격과 환경이 더해져서 지금의 봉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지만 아까는 자책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요 이건 그냥 타고난 그 아이의 성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낮춘 사람이 있는지는 본인도 우리 집사님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방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사바라기 봉지가 하는 행동 중에 지혜님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뭘까요? 한 7년 정도 됐을 때 자는데 항상 근처에는 있지만 이렇게 대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등에 뜨뜻한 게 느껴지면서 아니 아니 막 혼자 조용히 울면서 진짜로? 네 울었어요? 네 그럼요 이렇게 앉지도 못해 안으면은 확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튀어나가는 아이였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자는데 등이 따뜻한 게 음 하면서 막 울고 요새는 특히 이제 겨울에 추우면은 이렇게 와서 등을 좋아해요 등에다 등을 붙이는 거를 그래서 등에 붙이면 이제 좀 얼어갖고 잠을 잘 못 자긴 하지만 그게 너무 그 순간의 그 온기 이런 게 너무 좋고 지금 이제 앞으로도 오고 배 만져주고 이러면 또 그렇구나 네 행복합니다 등을 붙이는 행동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가끔 호의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다리를 발을 조금 깔고 누울 때가 있어요 좋아 그러면 일부러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움직이면은 막 으악 내어 그래서 아니 지가 와서 대놓고서는 또 맞아 맞아 막 화가 또 확 났다가 또 대준 게 고마웠다가 맞아 아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울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 7년 전에 한 번 하고 나서 종종 등대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네 주로 이제 겨울에 그러고요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또 쿨하게 또 난데 가서 자요 그래요 이제 문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집 9세에 뚱냥이도 유령 고양이였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낯선 사람을 마주할 때 숨어있는 시간이 그래도 줄어들고 있어요 봉지는 어떤가요 하셨는데 그리고 7년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 보는 지인은 여전히 낯설어 한대요 근데 생김새랑 목소리가 비슷한 자기 친언니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는데도 양양거리고 다리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한대요 봉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하셨어요 뭐 자매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외동이세요? 아니 남동생 있는데 저는 집에 손님이 오는 게 봉지 때문에 사실 원천 봉생? 네 거의 그런 편이에요 얘가 스트레스 받는 걸 아니까 되도록이면 초대를 좀 못하죠 그래서 나만 더 바라보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뭐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봉지를 최대한 접촉 안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친구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추타이거님이 질문하셨어요 봉지의 코가 무늬가 우주선 모양이 닮았다고 하면서 승리호 보셨냐고 승리호 보셨나요? 네 재미있으셨어요? 네 뭐 김태림이 되게 좋아하는데 기대를 하고 봤단 말이죠 그 기대는 좀 캐릭터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요 코에 완벽한 대칭 무늬와 입술의 매력점 중 아 이게 예쁘다 하는 집사님의 선택은 하고 해주셨어요 어떤 게 더 예쁜가요? 다 예쁜데 의미 없지만 선택해주세요 코? 그렇죠? 코에 정말 이렇게 대칭을 누르고 있어서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딱 봉지의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이 초록색이에요 그래갖고 그 초록색 눈으로 저를 막 뚫어지게 스토킹하듯 쳐다볼 때 코어 무늬와 함께 보면 불멍하듯이 양멍을 이렇게 눈동자를 보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다 바라볼 수 있죠 그렇군요 눈이 초록색이군요 연두색이 아니라 좀 더 더 진한 연두보단 좀 더 진한 보고 싶다 사진을 갖고 오셨으니까 유령양, 구전량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갖고 오셔서 이따가 좀 끝나고 우리는 좀 볼 생각입니다 우리 출연자셨던 하나이나 집사님이 질문하셨는데 수줍은 많은 봉지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뭔가요?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궁디팡팡 하고 숨바꼭질 하고 그거 말고 이렇게 뭐 끈이나 뭐 이런 낚싯대 끈도 끈도 별로 이번에 드리는 선물이 의미가 없겠네요 한번 네 새로운 거는 또 잠깐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렇게 장난감을 사서 네 네 시도는 계속 하죠 계속 시도는 하는데 네 뭐 그닥 저희 나무는 애기라서 그런지 뭘 사와도 다 반응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레이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레이저를 우리 호희랑 호삼이도 좋아해요 아 정말? 네 그래서 막 지지면서 쫓아다니는 바람에 나무를 못 놀려서 호희랑 호삼이는 넣어놓고 나무만 나무 막 뛰어다녀도 발소리가 안 나니까 나무만 이렇게 몰래 베꼬 놀아주고 끈은 끈대로 좋아하고 뭐 핸드폰이 빛에 반사돼서 뭐 못 받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또 내가 우리 새끼 자랑하고 앉아있었네 그래요 또 일단 뭘 간식도 그렇고 장난감도 그렇고 일단은 사는데 안 쓰는 게 이렇게 막 쌓여있어요 저희 집으로 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뭐 밥 먹다가 흘려도 밥풀 같은 거 다 줘서 먹고 강아지랑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돼지기도 원래 개들 주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돼지기 주면 막 씹어먹어요 아 정말 그래서 얘는 대체 뭔가 우리가 혼종으로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이 외에도 봉지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아유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나무 긴장하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또 구전냥 유령냥 상상냥과 함께 사시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셔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까 지혜님이 말한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발언한 게 너무 좋았던 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와서 사실 우리 집냥도 그래요 어디 가서 말 못하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니나기 공통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통에서 질문을 하나 뽑아서 해드릴게요 7개의 카테고리 중 이별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유일한 당신 만에 하나 당신이 반려동물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봉지를 맡기고 싶나요? 저의 희망이자 소망은 봉지보다 하루라도 오래 사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꿈이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을 때 어떡할까 저희 가족들도 그닥 친 이런 쪽이 아니어가지고 별로 동물들 많이 좋아하지 않고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제 봉수아범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하면서 만약에 내가 먼저 혹은 네가 먼저 떠나면 우리 서로 해주기로 하자 내 자식처럼 케어를 해주자 해가지고 쉽게 그냥 그럽시다 얘기를 했는데 또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동수가 워낙 체격이 크다 보니까 약간 다리가 좀 불편해서 입원했다가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살이면 항상 생각해요 언제 얘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특히 제주도는 이제 화장을 여기서는 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검색도 해보고 울면서 검색하고 막 갑자기? 네 그러니까 어떤 뭐를 보거나 이랬을 때 누구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나 하면서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가끔 이 질문을 만들 때도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같이 서울에 막 가거나 비행기 타면 불안할 때 있잖아요 비행기 막 뭐 엄청 흔들릴 때도 많고 그래서 저는 비행기 안에서 웃었을 때도 있거든요 비행기 너무 흔들리고 번개 맞은 적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번개 딱 맞으면 피레침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울리면 근데 와요 근데 콩! 그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제 기내에서 이제 방송 나오는 게 지금 번개를 맞았습니다 근데 뭐 피레침이 잘 돼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충격판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적이 있었는데 가끔 뭐 랜딩 불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유서도 이렇게 가끔 적어놓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 다닐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히크아범에게 너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근데 한 번쯤은 이렇게 아 내가 맡길 때가 있나? 내가 인생을 잘 살았을까? 그럴 때도 있고 또 간혹 왜 그 트위터에 보면 뭐 갑자기 집사님이 뭐 암에 걸려서 먼저 떠나서 너무 소중하게 키워놔 애들인데 남았다 뭐 그럴 때도 있고 가까이 저희 사촌도 개를 두 마린가를 키우고 있었는데 먼저 암으로 먼저 가고 그 친구들 둘이 사실은 제가 잠깐 외국에 있을 때여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끔찍하게 키웠던 동물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그 생각이 좀 나곤 해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한 번쯤은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어떤지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람도 또 다른 동물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봉지를 양육하면서 검색도 많이 하셨고 또 많이 찾아봤을 것 같은데 도움받은 책이나 또 채널 SNS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초반에는 그 고향이어서 다행이야 그 고달 카페 네네 카페에서 주로 많이 했었고요 요새는 그 유튜브에 미야옹철의 낭량턴치를 많이 보면서 이제 그래 저러면 좀 괜찮겠네 하고 해보지만 네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SNS가 인스타를 하면서 이제 고양이 그림이나 이렇게 그리시는 일러스트 그리시는 분들 거는 거의 다 팔로우를 눈에 띌 때마다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긴고 뭐 이런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별한 일러스트를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생각을 이별에 대한 생각을 그런 걸 보면서 많이 하곤 했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양이라서 다행이라는 카페가 저희 니나 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달 카페 그 다음에 미야옹철의 낭량펀치 그리고 SNS 하실 때마다 고양이가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팔로우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봉지를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뭘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걸 얘기하실 거죠? 아니요 하나는 달라요 돈 체력이 있고요 네 우리 봉지에게 와 저에게는 눈치 눈치 아 정말 그건 정말 다르다 눈치 서로 눈치성 경제력이랑 체력 그리고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또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여태까지도 봉지 자랑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우리 아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자랑하고 가셔야지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뭐 재밌게 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시는데 여기서 좀 재밌게 해주시죠 이렇게 부담을 아니 뭐 그런 건 없고요 아니 한 번은 제가 침대 옆에 좀 옮기다가 침대 옆에 책장을 이제 놓게 됐어요 책장을 놓으면서 책을 조금만 놓고 캣타워처럼 좀 왔다 갔다 높이가 있는 걸 좋아하니까 하면 좋겠다고 침대 옆에 딱 놨는데 오늘 새벽 한 3, 4시쯤에 갑자기 쿵 하면서 가슴으로 떨어졌구나 가슴으로 그래서 그럼 나를 안전하게 느껴져서 얘기가 받는 거겠지 하면서 혼자 그 밤은 정말 좀 화도 나고 막 내가 죽을 거 같으니까 너무 명칫도 못 떨어졌구나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다음에 그냥 오늘 봉지 얘기를 내가 태어나서 봉지하고 만난 이후로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들을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 자랑을 하라고 했던 명치로 점프한 거를 자랑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나를 믿고 있다 그럼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피날레죠 우리 음성 편지를 쓰는 시간입니다 봉지야 하고 부르시고 봉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시고 앞에 우리 봉지가 안 들었으면 좋겠는 얘기 했으니까 이 부분만 딱 들려주시는 걸로 해요 봉지야 내가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고 너는 대답을 안 하지만 그래도 네가 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건강하게 재밌게 그렇게 잘 살자 좋습니다 울지 않고 담담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죠? 네 재미는 없어도 눈물도 없다 이게 뭐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서로에게 유일무이한 존재인 봉지와 지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일은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우당탕탕한 날이겠지만 조금은 특별한 친구들은 그런 날이 더 많겠지요 그래도 이 넓은 지구에서 유일하게 서로를 믿고 함께하는 그 마음은 더욱 특별한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봉지와 행복하고 가슴 벅찬 날들이 많길 바라면서 오늘 봉지 집사님을 보내드리고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22회는 토산리에 사는 서리의 이야기였죠 많은 분들이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세복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다음 방송 올라오기를 기다리며 무한반복 청취 중입니다 멘트를 거의 다 외웠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출연하시는 묘주 견주분들 SNS 계정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찾아가서 사연에 소개된 영상이나 사연을 미리 보거나 다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울고 웃고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기 전에 인스타에 질문을 해달라고 한 번씩 올릴 때가 있어요 출연자분들의 아이들 사진이나 인스타 계정을 그렇게 올리는데 그 계정을 통해서 출연자분들 계정을 먼저 노출을 하고요 그렇긴 있는데 또 팟캐스트만 들으시는 분들은 찾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이 댓글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또 출연 후에 팟캐스트에서도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누리 누나 21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소리 진짜 예쁘네요 베르사유 장래에 나오는 그리고 경제력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공감이 되었어요 저는 18살 어르신 강아지를 모시는데요 점점 손도 많이 가고 치료비 검사비 약값 매달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쩔 땐 내가 가난해서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도 나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겠지만 돈도 참 무시할 수 없네요 저도 나중에 우리 누리 보내고 나면 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설이만큼 사랑스러우면 흔들릴만 하겠어요 설이야 아프지 말고 도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 하고 하셨습니다 출연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경제력을 꼽아주시죠 저희 나무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뇌수대증 관련된 약을 먹고 있고 그걸 평생 먹여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늘에 드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서 어떤 말씀인지 너무 잘 알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동물 친구들을 돌봐줍시다 꼽둥 가족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집 둥이는 실내 배변견이라 새벽 3시에서 4시에 마당에 시화를 하러 가자고 늘 앞발을 깨우는데 설이는 놀자고 깨우네요 작고 작은 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하셨습니다 저희 나무는 밥 달라고 4시에서 5시쯤에 깨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동 급식기를 뒀어요 자동 급식기를 두면 안 깨울 줄 알았는데 자동 급식기 나오기 20분 전에 일어나서 저를 또 누르면서 깨웁니다 그래서 자동 급식기를 둔 게 의미가 조금 없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침까지 덕분에 잘 자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걸 이용하고 있는데 와 둥이는 또 새벽 3시에 또 쉬어가자고 하는군요 좀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재 누나님도 남겨주셨습니다 설이 식단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예전에 제주도 갈 때 제주이아님 블로그에서 맛집 정보 정말 많이 얻었는데 미나기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제주이아님은 블로그가 되게 열심히 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요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러 가니까 한번 제주 여행 오시기 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설이 예쁘다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제주이아님이 설이 사진도 저희 팟빵 댓글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설이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 인스타 따로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설이 처음 만난 날 사진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세봉님께서는 저희에게 맘 캐치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호흡으로 책 받으실 분은 세봉이님께 드리고요 캐치스틱 받으실 분은 인스타로 질문 주신 문동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혜님이 보내온 킥을 들으면서 23회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4회 방송은 일본에 사는 미카산과 유진씨가 함께 키우는 고양이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또 2주 뒤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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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야 인지야 냠냠 먹을래? 인지야 냠냠 줄까? 냠냠 먹을거에요? 냠냠 응? 인지야 냠냠 줄까? 냠냠 냠냠 먹고 싶어? 냠냠 인지야 사랑해 대답하네 인지야 냠냠 먹을 거야? 냠냠 인지야 인지야 사랑해 냠냠 냠냠 먹을 거야?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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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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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